반도체 업황유프진 여파에 삼성전자가 어닝쇼크 수준의 3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자 일부 증권산들이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은 주주를 위한다면 메모리 감산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5천원에서 7만 2천원으로 낮췄습니다. 하나증권도 전방시장의 수요가 예상보다 더욱 강하게 위축돼 실적 감익은 내년 2분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8만 1천원에서 7만 3천원으로 내렸습니다. 나머지 증권사 대부분은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해 다울투자증권이 6만 8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유한타증권이 9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평 삼성전자는 지난 7일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작년보다 2.73% 증가한 76조 원, 영업이익은 31.73% 하락한 10조 8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만 1천원으로 내년 3분기 연결기준 출연겨진 1만원으로 내년 3분기 연결기준 넘어져서 소재하게 연결기준 약 5천원으로 내년 3분기 연결기준 너뛰린 위축돼 신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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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기준